육과. 저는 투안입니다. 대화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대화 2 저는 투안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육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2. 미얀마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1. 회사원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대화 1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4. 네, 사무실입니다. 5.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5. 저기입니다. 5. 대화 2 7. 여기가 기숙사예요. 5.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6. 가족사진이에요.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2번 시장 3번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8과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대화 1 1. 투안 씨 2. 지금 뭐예요? 2. 텔레비전을 봐요. 2. 수루 씨는 뭐예요? 2. 저는 지금 요리해요. 2. 대화 2 2. 지금 몇 시예요? 2. 11시예요. 3.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2. 12시 30분에 먹어요. 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9시 2번 11시 30분 3번 오후 4시 15분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지금 뭐해요? 지금 뭐해요?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9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대화 1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4명 1번 4명 2번 5명 2번 5명 3번 3번 22살 3번 22살 4에서 5번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5번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5번 5번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5번 5번 10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대화 2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월 12일 1번 1월 12일 2번 4월 10일 2번 4월 10일 3번 12월 25일 3번 12월 25일 4에서 5번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4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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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 했어요? 5번 어제 뭐 했어요? 5번 5번 어제 뭐 했어요? 5번 어제 뭐 했어요? 11과 사과 다섯 개 주세요. 대화 1 대화 2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에요. 5만 5천 원이요? 좀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5만 원 주세요.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박 1번 수박 2번 물 2번 물 3번 라면 2개 3번 라면 2개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이 사과 얼마예요? 4번 이 사과 얼마예요? 5번 5번 뭘 드릴까요? 5번 뭘 드릴까요? 5번 대화 1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대화 2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앞 1번 앞 1번 2번 왼쪽 2번 왼쪽 2번 3번 들어가세요 3번 들어가세요 4에서 5번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4번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5번 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대화 1 수루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 다 좋아요. 수루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음...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1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화 영화 2번 시청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4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거기에서 만나요. 5번 내일 7시에 만날까요?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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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에 만날까요?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10시까지 만나요. 10시까지 만나요. 10시까지 만나요. 10시까지 만나요. 10시까지 만나요. 10시까지 만나요. 14과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투안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그럼 여기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대화 2 투안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투안 씨는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리안 씨도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1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물수건 2. 공기밥 3. 메뉴판 4. 불고기 1번 1번 1. 물수건 2. 공기밥 3. 메뉴판 4. 불고기 2번 2번 1. 짜요 2. 써요 3. 달아요 4. 매워요 3. 매워요 2번 1. 짜요 2. 써요 2. 써요 3. 달아요 3. 달아요 4. 매워요 4. 매워요 4. 매워요 3에서 5번 3에서 5번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4번 저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5번 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5번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15과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대화 1 비가 계속 오네요. 네, 안 그치네요. 투안 씨, 우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있어요.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대화 2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1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가을 1번 가을 2번 추워요 2번 추워요 3에서 5번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3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3번 4번 4번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4번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5번 5번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저는 봄을 좋아해요. 5번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봄을 좋아해요. 16과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대화 1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대화 2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예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매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1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독서 2 낚시 3 여행 4 등산 1번 1 독서 2 낚시 3 여행 4 등산 4 등산 2번 2번 1 축구 2 농구 3 야구 4 수영 2번 1 축구 2 농구 3 야구 4 수영 3 3 에서 5 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취미가 뭐예요? 3번 취미가 뭐예요? 4번 4번 주로 언제 낚시를 해요? 4번 주로 언제 낚시를 해요? 4번 5번 주말에 보통 뭐예요? 5번 5번 주말에 보통 뭐예요? 4번 5번 5번 17과.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대화 1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대화 2 수루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친구하고 설악산에 갈 거예요. 투안 씨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비행기표는 샀어요? 네.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1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산 2. 동굴 3. 바다 4. 민속천 2번. 1. 산 2. 동굴 3. 바다 4. 민속천 2번. 2번. 1. 독서 2. 여행 3. 요리 4. 낚시 4. 낚시 3에서 5번.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제주도에 가봤어요? 3번. 제주도에 가봤어요? 3번. 4번. 설악산이 어땠어요? 4번. 설악산이 어땠어요? 5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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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대화 1 대화를 타고 가세요. 대화 2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1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1번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2번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2번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3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시청에 어떻게 가요? 시청에 어떻게 가요? 4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 4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 5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번 5번 6번 6번 19과 거기 한국 가구지요? 대화 1 거기 한국 가구지요? 5번 5번 여보세요? 거기 한국 가구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대부분 돼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 번호가 필요해요. 1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문자 2. 전화 3. 검색 4. 채팅 1번 1. 문자 2. 전화 3. 검색 4. 채팅 2번 1. 블로그 2. 아이디 3. 로그인 4. 인터넷 2번 1. 블로그 2. 아이디 3. 로그인 4. 인터넷 3에서 5번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3.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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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죠?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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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지만 누구세요? 4번 실례지만 누구세요? 4번 실례지만 누구세요? 5번. 오늘 날씨가 어때요? 20과.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대화 1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 더럽네요. 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그래요. 지금 해요. 투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대화 2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 2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돌려요 버려요 버려요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 4번 4번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4번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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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